5 1매치 윤주현의 서비스 홍 통크 서비스 버스 왼손으로 갑니다 배켓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고 부드럽게 날카롭게 예 짧게 내줬고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유기합니다 강타 2대4 3구 점점 저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의 강약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석 점차 6대3 서비스 득점 넉 점차 3대7 안준영 팔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받아내면 1위 를 해야 되겠습니다 1위 를 2위 를 4위 를 4간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윤주현 선수의 화끈한 플레이 한번 빠르게 안준영 바나나 플릭 윤주현 선수가 계속적으로 선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받기.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재치 구불입니다. 발렛줄 같은 타고 주고받. 안준영은 3대 3승 무패로 현재 개인단체 기록 중입니다. 백핸드. 자 1대2입니다. 강타 다시 한 번. 줘야 되겠습니다. 안준영 선수가 머뭇머뭇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안준영. 윤주현. 부드럽게. 동점 찬스. 윤주현. 낮게 깔아줍니다. 윤주현 받아냈고. 다시 네트 타고 넘어가는 안준영의 봉이었습니다. 양선수 마치. 힘들었죠. 상당히 윤주현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한 박자 빠르게. 하면서 다섯 점차 리드. 다시 한 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안준영 선수는 그런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죠. 백핸드. 양상. 안준영의 서비스. 직선타. 싶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3게임. 첫 포인트. 윤주현이었는데. 윤주현을 1로 이긴바가 있습니다. 백핸드. 자. 바나나 플립. 윤주현. 고맙도 전환 안준영.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를 줄지 보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서비스. 유현. 백핸드 돌렸습니다. 3게임 먼저 5점을 돌파하는 안준영. 양선수 사이드 교체. 왼손 찍어내리는 안준영. 자. 안준영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 바나나 플립. 윤주현. 뒷걸음 침에 화답니다. 하는 상황. 서비스. 윤주현이. 했거든요. 저런 플레이를 윤주현 선수가 해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반격. 안준영. 백사이드를 노려봤던 윤주현이었는데요. 바나나 플립. 자. 4앤.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차 좁힐 수 있는 기회. 빠르. 그리고 동점 찬스. 매친 김에 달려갑니다. 반격. 4핸드. 풀어야 되겠는데요. 4핸드. 어떤 대응을 할지. 긴 서비스. 십조로 갑니다. 그리고 백핸드. 매치 포인트 기회를 갖고 있는 윤주현인데요. 4핸드 날렵하게 받아줍니다. 안준영의 공이. 지난 1라운드에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서비스 권합니다. 서비스 권합니다. 짧은 서비스. 백핸드 길게 보내는 안준영. 윤주현 계속 4핸드로 대응합니다. 불을 뽑고 저의결. 안준영. 자 동점 찬스. 백핸드 받아주는 안준영. 윤주현 박자에 피입니다. 네. 이쁘게 보내는 안준영. 이쁘게 보내는 안준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